네 아리에 잘생긴 사람 저희 네 아리에 잘생긴 사람 참 많네요 또 민영이랑 노가 또 한 임무를 하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? 아 역시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엄청 빡세게 지던데 아 그것도 들렸어요? 보컬, 샤우팅? 그렇죠 제가 옆에서 너무 신나가지고 소리 질었어요 다음 곡은 등장하는 5명 중 파트별 반장만 4명인 곡입니다 파트별 반장이 뭔지 모르실테니까 이제 또 설명충이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리에는 보컬, 기타, 베이스, 드럼, 신서 5파트가 있고 또 파트별로 반장이 존재합니다 그중 이제 또 이 별에는 밤에는 보컬, 베이스, 드럼, 신서 4개의 파트에서 반장님들이 직접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수 이번 곡은 달좋은 밤의 별에는 밤인데요 별이 빛나는 밤 꿈속에서 사랑하는 연인과의 추억을 헤아리며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당하면서도 애절하게 나타낸 노래입니다 네 네 아리가 선보이는 갬성 펑크 리듬과 함께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김병수 군대 가자 네 아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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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